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뉴스 차서윤입니다. 대구시는 범죄와 추객폭력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내 보호격벽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보호격벽은 운전석 머리 받침대에 부착해 기사와 승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투명 차단막으로 쉽게 부서지지 않아 승객의 기사폭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는 수요조사를 거쳐 여성과 노약자, 장애인 기사를 우선으로 택시 200대의 격벽을 설치하고 설치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이후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보호격벽을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보호격벽 설치는 택시기사의 안전한 운행을 돕고 지민과 기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